식품위생법상 모든 영업자는 종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만지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영업자는 모든 영업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함정이죠. 이따가 서브노트에서 나눠드리는 거죠.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영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교재 그래서 아마 이게 틀렸고요. 이런 게 또 딱 함정이죠. 함정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니언. 식약처장미 시도지사는 자가품질검사를 해당하는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부적받고 사실 스스로 해야 되지만 이게 또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품질을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죠. 니언으로.